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니까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에요.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한 반성, 미래에 대한 계획, 이것도 예전에 강의 제가 해드린 거 있어요. 그것도 지금 이 순간 깨워서 하자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의 일로 가져와서 하자는 거죠. 과거에 가서 헤매지 마시고 미래에 가서 헤매지 마시고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과거도 지금 문제로 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려서 정확히 반성할 거면 반성하고 놓고 미래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순간의 문제로 여러분이 깨어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의 문제로 삼으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깨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 있으면 대비하시고 놔버리고 그런데 이거에요. 정신이 지금 미래에 팔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존하지 못하면 그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.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현존이 약해지면 미래 걱정하느라 지금 내 마음이 탐진치에 빠져들어도 모르고 있잖아요.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탐진치에 빠져드는데도 지금 이 순간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현존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빠져들다 보면 좋은 결론도 안 나오고 결국은 지금 이 순간도 놓치고 좋은 결론도 안 나오니까 좋은 업을 못 짓죠.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좋은 업 짓자가 목표입니다.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그 대상이 과거면 과거를 육바라밀로 처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민해야 할 게 미래면 미래를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불러다가 육바라밀로 잘 처리해서 대접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.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육바라밀에 맞게 처리하자가 본 시기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과거나 미래도 잘 처리하시면 좋겠어요.